옥타 폭탑니다. 오늘은 6월의 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기다려도 되는지 그 사람과 앞으로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또 생각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행운의 기운 그리고 인연이 잘 이어지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잠시만요. 타로를 선택한다는 것 또는 자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았다요 눈을 차분히 생각해 주신 뒤에 눈을 떠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차분하게 집중해 주시고요 첫번째부터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에요 자 그럼 눈을 한번 감아 주시고요 눈을 떠주세요 자 그리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타로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의 제외고요 계속 기다려도 되는지 그 사람과 앞으로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복탁 복탁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에요 자 그 사람을 기다려도 될까요 그 사람과 앞으로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구요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빨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빨리 연락을 하셔야지 안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자 이렇게 다른 여자와 다른 이성과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분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나타나서 지금까지 기다리신거 그리고 제외의 가능성이 없어져버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락을 하시는게 여러분들에게는 정답이라고 생각되구요 기다리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보시면요 이미 준비가 되었대요 타로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뭔가 움직이시래요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이렇게 나침반도 있습니다 나침반과 지혜 그리고 이미 준비가 되었다 너무 생각만 많이 하시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분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거의 뭐 나타날거니까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황제 황제 여자를 막 쫓고 있습니다 장난을 치는 것도 같죠 자 그분이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주술사의 타로에요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여자가요 감정을 상징하는 타로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손으로 막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람에게 향하는 감정을 막고 있어요 너무 이것저것 따지는게 많으시구요 지금 연락을 해도 될까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까 이거는 생각이 너무 많으신거고 그리고 앨리스가 주변에 마녀들에게 둘러싸여서요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나 도움이 안되요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자 그런거에 상징하는 타로에요 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제삼자에게 무언가 이 관계의 관계의 주도권을 넘기고 있는게 넘기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요 왜 그러죠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구요 조금이라도 빨리 좀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연락처를 아신다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팡이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가 요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에는 태양이 요렇게 떴습니다 예 지금 연락을 하시면 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시면 예 딱 타이밍이에요 나침판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거에요 여러분도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예 연락을 자 미루고 있습니다 예 막연히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예 그죠 예 뭐를 해야 될지는 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잘 안돼요 그죠 하기가 힘든거에요 예 예 하셔야 돼요 예 여기 앨리스가 자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예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연락하셔야 돼요 예 다행스러운 것은 이 타로는요 예 제가 그분 주변에 이성이 나타난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타로에서 말하는 메이저 타로가 아니라 마이너 타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예 다만 뭐 그 여자랑 사귀게 된다 뭐 이성과 다시 뭐 어떻게 만나고 있다 짱녀가 생겼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근데 이 타로가 좀 더 불길합니다 예 무너지는 탑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 두 분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 이렇게 뭐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예 좀 끼어들어서 예 음 좀 해방 본의 아닌 해방을 자꾸 예 놀 거예요 예 여기 지혜의 타로가 있는데 예 나침반이 방향 방향이 갈수록 좀 약해져요 예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딱 좋아요 예 지금 예 여러분 아마 그분도 예 지금 당장은 이렇게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도 갑자기 사귄다거나 예 그렇게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예 어차피 여러분은 예 그만큼 생각하고 있고 예 이렇게 가부자를 틀고 앉아있는 의미는 기다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은 잘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믿음도 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벽을 치고 있다 잠시만 잠시만 하고 있죠 예 아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좀 기다려 봐야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기운 암시하는 이 타로도 이렇게 같이 나와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기다리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예 막연하지만 예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신데요 당장 뭐 여자가 나타난다 이성이 나타난다 그분 주변에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요거는 마이너 하지만 요거는 메이저예요 시간이 갈수록 예 생각이 좀 살살살살 좀 약해집니다 이거는 주의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어 이 첫 번째 선택지 같은 경우는요 조금이라도 빨리 자 이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른 것 다 떠나서 지금 당장 이 새출발의 기운이 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가부자 기다리고 있기도 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웃고 있는 앨리스 예 지금 딱 연락되시면 아주 좋아요 요 6월 6월 언저리 예 늦어도 6월 요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요거 한번 다시 보고 갈까요 아 예 좋아요 지금이 딱 좋을 때입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자 식욕을 더 돋구어라 아 식욕을 더 돋구어라 좋습니다 아 황제 황제의 타로 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황제는 신중하고 자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자 그런 걸 상징하는 타로니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새로운 여자 이성 뭐 주변에 나타나겠지만 뭐 이분과 사귄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시간이 갈수록 예 두 분 사이의 관계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아주 시기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자 먼저 연락을 하시거나 예 식욕을 더 돋구어라 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마시고 예 마음을 좀 표현하세요 그럼 중요한 건 예 예 이 지금 이 시점을 놓치지 놓치지 마시고 예 6월 언저리 욕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더 가면 예 감정이 식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예 황제 그분이 좀 교황이죠 그분이 좀 신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것 뿐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먼저 좀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그러면 자 두 분 사이 잘 이어질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선택지였어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제외를 기다려도 되는지 그분과 앞으로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타로를 펼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은요 자 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자 이렇게 홈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가만히 예 기다리시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집 집에 숨어 있는 거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집에 숨어서 예 그냥 피해 있다 예 그냥 곤란한 거 예 편안하고 예 안전한 곳 예 그런 집에서 곤란한 일들 그냥 피해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들도 아마 예 느낌적인 느낌 있으실 거예요 그런 느낌 예 한마디로 먼저 나서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예 연락을 안 하시고 계신 예 그런 여러분들의 요거는요 예 좀 수다쟁이 예 바람 바람개비예요 그냥 마음이 요동쳐요 자 마음이 요동쳐서 자 연락을 안 하고 계신 여러분들 제가 좀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요거 조금 예 부정적입니다 기다리시면 안 돼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앨리스의 타로가 나왔고요 그리고 도마뱀 악마의 타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요 이 시점이 안 좋으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제가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곧 곧바로 이어져 나온 타로가요 자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손목을 끌어잡고 자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자가 언뜻 보면 남자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리에 또 이렇게 악마예요 악마의 모습이 조그맣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기다리시기에는 그분이 자 너무 예 괜찮으신 사람이에요 예 지팡이의 예 왕입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초록색의 풍요의 타로입니다 자 그분이 참 인기가 많은 분들이실 거예요 그게 어떤 인기냐면요 뭐 잘생겼다 뭐 돈이 많다 그런게 아니라요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하고요 예 그리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그 사람을 오래 알고 예 먼저 여러분과 사귀었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알아본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예 그 사람만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예 그거를 알아내서 이렇게 빛나는 부분 뭐 그쵸 예 그게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만 여러분들이니까 그걸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장점을 딱 알아보는 정확하게 라이벌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요 여자가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어요 문 문 아마 상대방 그 라이벌도요 이분에게 이제 무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언가 시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뭐 그분이 바쁘다 뭐 주변에 어떤 여자가 많다 뭐 이런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이분의 장점을 딱 알아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발견할 수 있었던 그분의 어떤 장점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정확하게 느끼고 오 이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움직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 요 남자로 상징되는 이 왕의 타로 그 위에는요 자 여기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가 나란히 여덟 개나 나와줬고요 자 마음에 반짝이는 게 있습니다 가슴이 좀 반짝이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요 이분도요 지금 긴감인가 해요 어 괜찮은데 누군가 나한테 이 정도로 마음을 표현해 준다면 나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좀 받아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시점입니다 이게요 생각이 많다는 그런 타로이기도 하지만요 예 생각이 많다 그만큼이 심사숙고 한다는 건요 무언가 예 고민도 되고 마음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기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기다린다는 건요 여러분은 조금 위기가 왔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먼저 연락하셔도 그쪽에서 좀 시큰둥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 그냥 예 막연하게 제외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정도 시점에서 그냥 깔끔하게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좀 음 뭐 좋은 사람이니까 좀 붙잡아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자 끌어내려야 돼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달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유체 이탈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망설어진다고 해도 예 망설이는 마음을 자 이겨내시고요 자 움직여 움직이라는 타로입니다 달을 향해서 자 에너지를 발사해라 날라가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요 바람개비 바람개비는 막 돌아가죠 이 생각 저 생각 해봤자 예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좀 피해 있는 다는 자 의미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원래 이렇게 요 두 장의 타로만 보면은 예 차분하게 생각하면 예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팔랑팔랑 예 혼란스러운 마음이 예 집 예 좀 가만히 좀 감정을 다스리시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기에는 예 도마뱀이 좀 불길합니다 그리고요 어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이 제외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예 쪽으로 제가 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 왜냐면요 어 제가 뭐 어 봤을 때는 서로 눈치 보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구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예 한발만 움직이시면 예 잘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는 그럼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요 때는 망설이거나 기다리지 마시구요 예 예 예 찾아 나서셔야 되고 예 그 사람은 어떻게든 예 예 땡겨와야 됩니다 이 시큰둥 할거에요 대단히 시큰둥 시큰둥 하실거에요 여러분 이 시점만큼은요 제가 예 약간 봉인 해제 해드릴게요 연락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연락하시구요 막 문자 전화 하여튼 막 그냥 막 때려 부으셔야 돼요 예 봉인 해제 예 음 자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요 야 너 진짜 도대체 왜 그래 야 진짜 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야 야 진짜 신경 쓰여서 못살야겠다 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막 붙잡으셔야 돼요 앙금은 예 여러분만큼이나 그분의 어떤 장점을 발견한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어서 해방을 놓을 거예요 자 내 사랑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달콤할 것이다 이야 달콤할 것이다 가볼까요 자 달콤할 것이다 자 완성의 타로입니다 완성의 타로 예 이거는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분과 완성 달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기운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연락하시면서 달콤할 것이다 그 재회가 급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운 좋은 기운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자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제가 봉인 해제해 드렸죠 다가가세요 적극적인 행동이 좋은 결과를 풀러올 겁니다 용기내 보세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세 번째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제외를 자 기다려도 될까요 그 사람과 앞으로 자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이 타로의 느낌이 어떠세요 타로는요 그림이요 괜히 자 그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그림을 딱 보셨을 때 드는 기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따뜻한지 차가운지 자 이런 기분도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딱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예 자 여기 요 타로 보이시나요 예 분위기가 험악하고 예 인상을 쓰고 있는 사내고요 달에 있습니다 달은요 변화와 변덕을 상징해요 자 그분이요 예 지금 여러분에게 벗어나려고 무더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요구빠라 예 고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요 어쭈 니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내 손바닥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그시 한번 웃어주시면 돼요 예 그냥 고개를 살짝 돌리시고요 아 고개 돌릴 필요도 없겠다 그냥 요구빠라 니가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뭐 얼마나 도망간다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라고 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런 표현하면은 안되겠지만 여러분의 충직한 개예요 개 아 이거 좀 안되는데 여러분의 충직한 개가 지금요 나름 어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 예 지배받는다 지배받는다 여기 보시면 여황제의 타로가 두 장이나 나왔습니다 나름의 도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 프리덤 그거를 외치고 싶어요 예 그러나 예 어차피 여러분에게 꽉 얽매여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지금 착각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 자신을 구속하고 있다 자신에게 뭔가 덫을 씌운 것처럼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해요 예 여러분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안 돼요 왜냐면요 음 이분 자체가 여러분에게 느끼는 건 자 이렇게 어머니 예 여러분들로 인해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로 인해서 받은 게 너무 많고요 예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예 사람이 그렇대요 예 저 사람이 예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막 그러면은 예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돼요 그러면 그거를 자존심 때문에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예 내가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 힘으로 잘 이렇게 된 것이다 그거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분이 딱 예 지금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자신을 붙잡고 있고 구속하고 막 어 내 나보다 뭐 나서서 내 일을 막 다 처리하고 막 그래서 막 그게 싫고 막 아 막 다른 사람 편한 사람 만나고 싶고 막 그래서 좀 일탈을 꿈꾸시고 계신데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건 이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요 다른 좋은 분 황금의 타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만큼 좀 따뜻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배려심이 깊고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바보의 타로 앨리스가요 이 나무 나무에 어떤 이런 예 토끼랑 같이 요 요로 싹 들어가면요 이상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차 싶으면 다른 사람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혼란의 타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이분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예 해당이 되니까요 마음을 조금 예 좀 주의하세요 다른 사람이 예 나타나는 거 아 나타났을 때 예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친절하게 예 해주지 마세요 뭐 그런 게 갑자기 헷갈려서 여러분 스스로도 헷갈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 자 일탈을 꿈꾸고 예 도망이라고 할까요 예 예 예 예전에 그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죠 예 예 도망가면 잡으러 갑니다 근데요 예 잡으러 가실 필요 없으세요 예 요거 봐라 가만히 좀 기다려 보시면 자 이분들은 머리를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면서 여러분 앞에 요렇게 나타날 겁니다 예 예 관계 흐름이라고 한다면 예 기다려주시는 게 훨씬 낫고요 자 자 그 기다림 속에서 제가 처음에는요 예 이 혼란의 타로를 자 이분의 입장에서 봤는데요 요렇게 타로를 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여항제 타로가 두 장이나 나와줬습니다 여항제라고 한다면 예 이분은 충분히 아 너무 여러분 한테 지금 구속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예 여러분도 좀 대단한 분들이시다 고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충직한 예 여러분의 반려견이 예 탈출을 꿈꿨지만 예 바깥세상은 예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예 조그마한 땜목이에요 예 아주 더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볼 거 없어요 예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예 여러분들을 원하는 건요 이 이 사람 이 이성이지 예 여러분들이야 뭐 그냥 좋은 분들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 간수 잘 하시면서요 예 기다려주시면은 뭐 다시 예 나타날 거고 연락이 올 거고 그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기다림의 예 시간동안 최소 두세 명은 여러분에게 대시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여러분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라서 어 잘해 그냥 주는데 상대방들이 오해를 많이 하겠네요 예 아 정말 누구씨 뭐 좋아한다 아 진짜 나 내 스타일이다 예 같이 있으면 정말 내가 잘 될 거 같고 내가 빛나는 사람이다 예 어 야 여러분 예 예 남자들 이성이 필요로 한 고 그런 부분은 잘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힘이 되는 말씀들 잘 해주시고 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겠네요 눕혀 나타나는 거 새로운 사람 나타나는 거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어차피 이 제외의 이분들은요 예 가만히 놔두시면 알아서 돌아올 거예요 예 마치 밥대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예 그런 것처럼 자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하라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 이 변신하라 요거는요 새로운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예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예 나도 아 큰일 났네 스타의 타로예요 나도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요런 거에 후기심을 또 가져버리실 수가 있으세요 야 요거 예 뭐 여러분의 어떤 선택에 달려있겠죠 예 뭐 제외는 그렇고요 예 요거 좀 마음 간수 잘 하십시오 예 스타 기회 아 뭔가 있어요 예 들어올 겁니다 예 이 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네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탑 복탑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자 이 타로가 제가 해석하는데 가장 힘든 극과 극의 타로가 나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밝은 기운의 태양의 타로가 있지만 울고 있는 앨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여기 이렇게 장미꽃이 폈어요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 스스로 이 봉우리를 깨야겠죠 자 그런 나 나 자신을 부셔버린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어라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이런 칼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예 자 하지만 이 소녀가요 큰 칼을 들고 있고요 예 주변에서 다가오는 칼들을 방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섯 개의 칼이라는 칼이라는 타로고요 동굴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혼란의 앨리스 우물 안으로 떨어지면서 혼란스럽습니다 변덕 변심의 타로 그리고요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예 피묻은 창이고 여자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다 트러블 문제거리의 발견 뭐 그런 걸 의미하는 타로까지 나아줬어요 의미가 하나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요 다 이렇게 분산에 흩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타로를 읽어내기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이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좋기는 하지만 딱히 좋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앨리스는 울고 있는데 장미꽃은 피었고 태양은 떴는데 창끝은 피가 묻어있고 자 이거를 말씀을 제가 헷갈리게 되면요 막 좋다고 얘기하다 갑자기 마지막에 안좋아요 잃어버릴 수 있고요 막 안좋다고 얘기하다 갑자기 좋아요 라고 또 뜬금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제가요 자 요거를 잘 보면요 지금 상대방 이성에게는 새로운 여자가 있습니다 이성이 있구요 그거는 짱남이나 어떤 썸녀 짱남 썸남 이런 관계를 조금 넘어서 이분이 상대방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분이 더 그 이성에게 관심을 표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그런 상대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한테 새로운 여자 생겼다 그만해라 너 이거 너 너무 힘들다 너는 그만해야된다 라고 막 나서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좋은의 얘기를 얻으려 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렇게 남녀가 몰래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 듣고 온 거 보고 온 거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염장을 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웁니다 분명히 새로운 이성이 생기긴 한 거예요 자 여덟개 컵이라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인데 근데 여기 이렇게 시꺼먼 시꺼먼 요 요고 요고 반짝이고 있긴 하지만 요 조그맣게 반짝이고 있는게 자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예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이분의 감정 이분의 어떤 새로운 이성에 대한 마음이 예 그렇게 흘러 넘친다는 얘기에요 호기심일 수도 있구요 예 그래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관심 이런 건 아니구요 어쨌든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시면 안되구요 자 혼란스러울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 쓸데없는 예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예 걷어 치우세요 예 분명히 예 뭐 누구를 만나고 있다 너 마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 만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다 맞는 걸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요 말을 전할 때 좀 오바해서 전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예 걸러들으실 건 걸러들으셔야 돼요 예 여기 저울과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과 자 지지의 타로 입니다 지지 예 변함없이 기다리는 거죠 그분을 믿고 예 그분한테 시간을 주시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6월 한 달간 딱히 이 제외에 대해서 예 발전이 크게 없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상대방 이성이 다른 사람 상대방 이성에게 다른 사람이 좀 생겼기 때문이고요 예 그거를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예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여러분에게 다시 오는 태양과 장미 예 장미꽃이 활짝 피우는 예 제외의 기운은 다른 사람에게 좀 갔다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운이 빠지실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그래도 예 믿음과 변함없는 지지가 그분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태양 결국엔요 여러분과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6월 한 달 너무 예 크게 무언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오히려 좀 차분하게 예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는 예 6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 사랑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판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급반전 아 이 사람한테 뭐 다른 사람이 생겼는데 뭐 너는 포기해라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판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급반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장미꽃도 피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악마 죽음입니다 예 울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예 기대해 보세요 급반전 급반전 기조하게 생각하시고요 끝까지 지지를 보내시면 되세요 판타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폭탑 폭탑 equ 예 고맙다 예 고맙다 그렇습니다 예 예